자, 이 종이 위에 너의 유년기부터 지금까지 인생 그래프를 그려버렴. 그리고 현재 너의 위치를 정확하게 한번 표시해봐. 아이고! 아이고! 그만해. 저기 그만해. 어? 선생님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내일 다시 한 번 뵙겠습니다. 그만해, 자기. 저기 그만해! 야! 아직 멀었어. 현재 내 위치는 이것보다 더 바닥이야. 응? 감옥에 있는데? 아직 한참은 더 파야 돼. 가자, 도라인 새끼야. 가자. 하나의 새끼야.